오늘은 친구들이랑 담양에 있는 카페 주평이라는 곳에 왔어요 여기는 10세 미만 아동은 노키즈존이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당에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사진 찍기도 좋고 아늑한 느낌인데 매장이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앤티크한 소품들이 좀 많아요 저희는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좋아요 저희 뿐이에요 나 한 달 뒤에 올라갈 수도 있어 그릴 너무 밀린 게 많아서 한 달 뒤에 가르쳐주셔서 정말 좋았어요 한 달 뒤에 찍기 초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제가 찍기 초록을 받을게요 오늘 노래방에서 듣기 초록을 받을게요 한 달에 잘 들어요 수줍게 인사를 할 거야 안녕 안녕 좋은 일들이 가득할 거야 언제나 네 곁에서 느꼈던 행복을 너에게 전할게 언제나 내 옆에서 웃어줘 그게 나의 바람이야 굿나잇 잘 자 오늘도 너무 수고가 많았어 구름에 걸친 달빛도 너를 위로해줄 거야 힘든 슬픔 모두 다 멀리 사라질 거야 지친 어깨 기대도 돼 우린 함께 할 거야 언제나